엄마 알지? 엄마 알지? 응? 이거 맞네 엔진룸에 숨어있다가 그 가는 길에 내린거지 채니야 이리 와서 먹어 보자 채니야 어디 보자 다리 전화 다리 안 졌는데? 누가 다리를 전다는 거지? 아기랑 먹어 어? 그래 그래 에휴 그래 얘가 여기 있는거야 여기서 있었구나 애들이랑 아가야 착해라 마중 나왔네 베키 베키 베키가 아빠지? 베키 베키가 아빠지? 베키가 아빠지? 에이 도망가네 애기는 숨었네 엄마 지나갈게 지나갈게 채리아 들어가서 먹어 애기 많이 컸네 애기 많이 컸어 가서 먹어 애기야 아가는 어딨냐 애기 볶아서 먹어 괜찮아 우리 반지랑 똑같이 생겼네 기다려 둘이 같이 와서 기다리네 애기 혼자 왔네 아가 오늘은 왜 혼자 왔어 이제 마중도 나오네 아가야 뒤에 애기 애기 아가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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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师итель 애기 잘생겼어